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4등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대의 주역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합숙호를 다 받으시고 선교에 참석하시고 어제부터 오셔서 우리 예원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일이 많으시니까 다 할 수 없고 우리 다 먼저 환영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그 자리 다 일어나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성목사 중의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중에 목사라 목사들이 못 가는 그 현장 가장 열악한 현장에 내가 태어난 나라 떠나서 내가 쓰는 언어를 떠나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올인한다.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보내는 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관심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기도를 해도 솔로몬같이 해야 돼요.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방 비유하는 정적적을 죽여주십시오. 내게 크게 축복해서 그렇게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 싹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잘 그렇게 내가 숨겨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속에 다 들어버렸어요. 그 속에 물질, 명예, 세상을 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미워하는 사람 죽여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나라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수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철학 기도 해본들 내 동기 야망 가지고 밤새 금식 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실의 성교예요.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교에 스님 받게 하시고 가는 성교사로 보내서 계속 오린나게 하여 좋으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건강도 주어야 되고 물질도 주어야 되고 사람도 부처 주어야 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삶을 알고 계세요. 그거 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했지. 눈만 감으면 쭉쭉쭉쭉 짜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원교는 수준이 네벨이 달라야 돼요. 네벨이. 기도 네벨이 달라야 돼요. 성교 대회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경신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성교 대회를 나를 나 때문에 하시구나 주인공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선택하는 내 기분 따라 하는 그런 성교 아니 성교사님들은 생을 들여버려요 저분들 성교 반보를 굶어 죽어요 성교 못해요 진짜 사려는 판 컸습니다 보내는 파손 교회가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제작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시장은 어땠습니까 안전빵이지 그냥 만포장이지 나중심 성교주일이다 이건 성교주일이다 여러분 개인이 크게 갱신하고 크게 축복받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인광 돌리는 그런 성교주일이 되길 바라고 지난주간 26차 세계 선교 대회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란 주제로 선교사 합숙 또 본 대회를 진행하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64개국 708명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동력자들 1457명이 합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때는 그야말로 후원하는 교회들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 온 것이 4천명이 그렇게 대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야말로 알루틱이 생긴 이후에 최고로 말이에요 어제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예원 선교 대회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함께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1개국 51명의 우리 예원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또 포럼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랩몬트 위원회와 각 전문기관 부수별로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선교 메시지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제가 2부를 하는 이유는 안 하고 싶은데 왜냐 선교사님들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2부하고 3부는 우리 정무진 선교사님 최근에 떠나서 다 합니다 그동안 우크라나에서 선교를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니까 안 그래도 다니던 순회하던 선교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경기를 줘서 마음껏 문 열어라 그리고 파키스탄에 3주 동안 계속하고 며칠 전에 의자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싱싱한 살아있는 실감나는 선교인장 좀 들어보라고 3부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원리스쿨에서는 선교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237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있고 옥상에서는 237 선교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대교구별 선교의 날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선교대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축제다 축제예요 축제예요 사실 선교가 나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곳에 축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인상 써가면서 갈등하자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그거 다 사단 속임수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축제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교회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교회 자체가 말이에요 축제 현장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 가든지 여운교회는 어디 가든지 제가 보면 축제야 그냥 인상 선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상은 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야 치유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늘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전교하는 그런 현장 여운교회 바로 이 교회를 세워오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계획이 없었냐 너희들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늘 누리면서 즐기면서 전해라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영국의 성교학자 레슬리 누비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교 사명을 잃은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 성교 사명을 잃어버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명이다 천명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의 핵심도 뭐야 핵심이 마지막 메시지가 성교입니다 약속하실 성령이 이마가 되면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성교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8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강단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 우리 너무 잘하니까 같이 한번 신나게 하면 예수님의 성교 은약을 한번 우리 고백을 하면서 같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이마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하시니라 이 은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지상의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각 나라 언어로 영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의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쫙 온 각 나라 15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러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은약의 이, 신약의 성교가 확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와 안진병이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해서 3천명, 5천명이 그냥 확 초대에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붕괴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세상 말로 그냥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동시에 성교적 도전을 시작해야 했는데 이걸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붕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예루살렘을 떠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사들이 뭐라고 제사들에게 말했느냐 이 성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불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예언 되어있는 이 현장 제자들은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간만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서대반 순교사건입니다 서대반 순교사건으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헛어졌게 됐습니다 여기가 조상훈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간끈적으로 그냥 헛어버렸어요 핍박 주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 속국 망하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헛어버려 이때 헛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 안디옥으로 그렇게 몰려가게 되므로 복음증거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의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 성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옛 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안디옥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첫대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우리 영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교회가 돼야 합니다 2, 3, 7 성교 시대의 주역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본당은 당이었습니다 이제 세밀하게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냥 뭘 가든지 보내든지 중직자를 세웁니다 237개 장로 장로들 중심으로 군사, 아수십사, 청년, 백싱, 랩노들을 쫙 237개를 다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잔학개나 이집사 하나님이여 이 코토 디바로 하나님이여 저 바바누기니야 하나님 가보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척자를 다 나누어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필요성에 필요한 걸 다 주시는 이 응답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빨래요 눈치가 세상 말로도 그래야 밥 굶지 않아요 눈치가 영적으로 눈치가 빨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손길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번 검역 기도 시간에 237개 나라 중심자를 저는 발대식을 합니다 역사상 지금 기독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인 일이 개교회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237개 나라로 나누고 그게 처음보다 속식이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처음인 일이라니까 지금 지금 본부교회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제보고 특강 좀 해달라고 임직식을 좀 할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이 엄청나게 생망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모든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237개 나라 각 나라에 성교 망대를 세워갈 것이다 오늘 본부 말씀은요 안디오 교회가 교회사에서 최초로 성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오 교회가 예원 영적 이 어떤 영적 중심을 가지고 이방 성교를 펼쳐나간지 볼 수가 있는데 성교의 영적 초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성교의 영적 초심 예원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4.1장 8절의 성교의 약을 성취하는 주도적 교회로 섬실도록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초심으로 돌아갔어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군이 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약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국을 지역으로 얻게 하려는 237 성교시대 주역으로 모두 다 서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째로 성교의 원팀입니다 1절입니다 안디오 교회의 성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르네사람 루기오와 범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라연과 및 사오리라 본문에 나오는 5명은 안디오 교회 내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을 살리는 그 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바울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팀은 성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획을 끊는 팀이었어요 독특한 것은 이들의 출신 배경이 다 그렇게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데 안디오 구성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신분을 초월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 안디오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어요 여기 이 일질만 봐도 다민족들이에요 바울팀의 멤버가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은 안디오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었어요 먼저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는 구부로섬의 레윈 출신입니다 사역 특징을 보면 이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대명사였어요 위로자, 피스메이카 핏박이었다 했던 이 바울이 변해서 그야말로 전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워낙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핏박하던 주역이기 때문에 믿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책안경을 끼고 바울을 그렇게 기피할 때 그를 믿어주었고 변호해 주었던 그리고 안디오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독려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바나바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3.1조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은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말 자체는 라틴으로 니게르로 니게르로 아프리카계 흑인을 말합니다 영어로 니게르로 흑인입니다 이 흑인도요 아메리카 흑인이 있고 아프리카 흑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 흑인으로서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 세 번째는 구르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흑인이었어요 루기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라는 데 이 사람은 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헤로스의 젖동생 만화엔 여기서 분봉왕 헤로스는요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헤로스입니다 이 헤로스와 한 유모 밑에서 한 젖을 빨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과 같이 자랐으니 상당한 권력의 그러한 사람이죠 마지막 팀원이 마지막 나오죠 사울이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사울은 세대반 순교 현장에서 복음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음의 핍박자로서 다메색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 이후에 계속 사울로 불러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부로섬의 살람미에서 처음 성교할 때부터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언급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계속하죠 성교사 바울로 변화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성교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사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팀의 구성원들은 인종 그냥 뭘 달랐고 출신 성분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을 이루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원팀 원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스 원리스가 안되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성령 역사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 그 감이 꽉 잡히버린다 그러니까 이 원팀이 딱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오 예수도 한 분이오 성령도 한 분인데 하나 되라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단의 11장에 보면 안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인이라 처음 불릴 정도로 역량을 입히는 원팀이 되셨느냐 그 특징을 보면요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구성원들이 좋았어요 구성원 이 구성원 모두가 다 뭐예요? 사단의 1장 1절 3절 8절로 결론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초만 결론난 사람이 결론난 사람하고 모이면 원팀이에요 원팀 하나요 결론난 사람 하나 끼면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결론났습니까? 우리 영교회는 태행하고부터 시작해서 당일까지 싹 다 원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침없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부하시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째 이들은요 사모직의 정확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냥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파해서 전파 1, 3, 8을 셋째는 주의 손이 함께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야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입니까? 그 정도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여 공동체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잘 났어요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입히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멋있다 아멘 아멘 이야 정말 부럽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불린 이름이 예수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리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쟁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거 완전히 예수 미쳤어 저거 저거 교회 미쳤어 저거 저거 완전히 예수쟁이야 쟁이야 소리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예수 대강리들때는 쟁이 소리 못 들었어요 확실히 사모를 해버리니까 친구들이 저거 쟁이죠 예수쟁이 저거 농담으로 해도 저거 예수쟁이 저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쟁이 쟁이는 전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또 완전히 그냥 주의에서 다 인정해보는 거예요 저는 영원교회가 이 시대의 안대역교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 여정에 있어서 한 팀 되게 하시고 성교 원팀이 되어서 2, 3, 4, 5천 정도 살리는데 함께 나갈 자체가 나갈 자체가 성교 대기 주일인 나 자체가 즉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도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지만 홀로 일을 수행하지 않으시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독특하죠 아니 예수님이 뭘 못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저는 어떤 데 답답할 때 있어요 언제 답답했냐 태국 가서 전부 다 우상 만들어놓고 머리 쳐박고 절을 하는데 주야 저희 영혼들 저렇게 무지한 영혼들 도대체 앞뒤 사방이다 맡겨버린 우상 도시 이 태국에 문 좀 열어십시오 하늘 한 밤 딱 여러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네 방법이고 여러분 주역 한 번 보여줘 천금 보여줘 끝날 줄 가지고 왜 이렇게 성교사의 사들이 무덤이 되는 태국을 계속 유지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교사들은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저한테 성교사님이 그 태국 가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자들을 만들고 했다니까요 알테스를 세웠어요 대단해 태국은 성교 안 됩니다 일본 태국 성교 안 됩니다 성교사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그러니까 그 현장에 복음까지면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까지면 성교다 다 철수하는데 그 현장에 복음까지 원세 복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구수사 성체를 하나님의 한마디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구원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이 제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은약공동체인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성교적 한 팀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상금이 다 들어있어요 제발 여러분 옛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님에서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완전히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딱 열어버리면 다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만세전에 택한 반 자녀들이 상급을 줘야 되겠는데 선급을 상급을 줘야 되는데 상급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기준이 뭐냐고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데 상급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성교적 영광이 다르고 갑자기 죽기 전에 영접한 사람은 가슴이 하늘의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와의 영광 다 다르다는데 계속 여기 나와있잖아요 상급이 다른데 그 상급 내가 볼 땐 내 해석이에요 상급 진료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 해버리면 우리 상급할게 뭐가 있잖아 구원받 구원받을 끝나는데 상급 주시려고 이 우리를 통해서 성교라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구나 나는 그 밖에 답이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방금을 하면 끝날텐데 우리를 통해서 상급 주시려고 각자 다 상급 주시려고 수우 미양가 사귀를 정말 우리 영교에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교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추만 아니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 떡 따세요 오체벙을 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그분 앞서만 잘 보이면 끝나는데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왜 사람을 자꾸 쳐다보냐고 왜 물질을 바라보냐만이 그러니까 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금을 봐야 저는 개척하면서요 목동아파트 350동 802호 살았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라 생활비가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10원도 돈 받은 적이 없어요 헌금 1위였습니다 교회 지를 때 다 팔아봤자고 사골쇠 들어갔습니다 371아파트 염창동 티코 탔습니다 제 차 다 팔고 집 다 팔고 티코 타고 삼철 사골쇠 사골쇠입니다 조그만 아팠는데 다리를 쭉 뻗으면 두 개다 부딪혀요 전혀 티코 탄다고 전혀 내 마음속에 고민, 근심, 비교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날라갈 파입니다 예수가 글쎄서 다 맞습니다 날라가라 새로 시작하죠 내가 물어 얼마 남느냐 한 1억 남냐 그럼 새로 시작하지 1억은 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공개입찰할 때 리스 자음을 써가지고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날라가 리스는 못 말립니다 바로 다 압립니다 이자 못 갚으니 그러니까 도와 날라가 다 날라가면 새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글쎄서 뭐든 해결자한테 그때 담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눈치를 보고 앞뒤 좌우 쳐다본 적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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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에게 갑줄로 주시더라 갑줄로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지 뭐 시시하게 구글하듯이 치사하게 영재 자동심이 있어야지 사람은 의지합니까 저런 내걸 다 없어도 괜찮고 다시도 괜찮고 나 아무 상관없다 전능자가 하실 것이다 237 성경망대 멋지게 세우는 237 성경 주역들 다 되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동기 13장의 내용을 잘 보면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성합니다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자에 보면 주를 성교 검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래 누가 주도했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래 이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연간이 어두운 사람은 성령이 이르시래 안 들립니다 그런 게 뭐지 있었지요 성령이 맑아야 돼요 본문 4절에 보면 첫 성교제 구부로로 가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를 임의로 간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의미를 보입니까 내 기분 내 감정만 보이지 성령이 보이시냐고요 성령의 인도 하실바다 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구줄로 시리저를 보면 거짓 선지단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 온갖 방해를 다할 때 그걸 물치는 모습이 쫙 나오죠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도요 놀라운 역살이 길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뭐요 성교는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죠 성령이 이끄는 삶 제가 성교라는 환상을 보고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교 미안합니다 집사람도 몰라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러 한다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주야 장사하냐 목회하냐 제 이름 부르면서 오후 2시 전도 특공대 내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주여 그러면 뭐하란 말입니까 한국의 비용 이거 다인데 왕수 제게는 직접 성령이 가르쳐주는 유광수를 찾아야 돼 어디 갔나 이 처신 남자 수용록에 오전에 전당학교하고 오해 올라서 우리 교회했는데 수년 전에 하고 이 처신 남자 어디서 찾지 수용록에 사무장이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찾았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고쳐주십니다 가르쳐주신다고요 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냐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면 답이 안 납니다 인생 참 피곤하게 삽니다 좀 어지래도 인도받으면 알아서 하신다고요 성령은요 성교의 영의 성교의 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장 8절에 이 성교권 약도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오직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이 성령이 너무 못받은 그 시장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뭔 갈등이 있습니까 뭔 시험듭니까 뭔 낙심합니까 뭔 자신이 없어요 전혀 그런 세상적인 말이에요 뭐가 불편해요 기도하세요 아멘 아버지 성교현장에 나는 도저히 안됩니다 못하지요 당연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교현장에서 안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무릎 꿇고 그냥 무릎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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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5년 하늘에 배를 두고 안 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도는 무척 사람보다 하늘상까지 안 가본 기도는 없어요 그 정도로 하락에 무릎 꿇은 적이 있다고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와 주옵사사 이 포기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래 말해도 기도 안 합니다 아이쿠 그래도 뭐 장목사니까 그렇지 잘해봐라 그냥 이삼 칠나라 성교 실현의 지옥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성령추만은요 내 어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을 보내지 않겠느냐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 내용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전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기도 오순절 마가다라빵 성령 강렬하시기 전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모여 그냥 염려 걱정 속에 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만이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아무 방법도 없고 힘쓰도 없고 능리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없이 만들었습니까 무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싫게 만들었습니까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때 하나 물을 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굴이 있으면 유일합니다 제가 하도 평신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기도굴을 쫙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불을 짓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기도굴 다 있다니까 나는 책임없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다 준비해 주었으니까 자 오늘 포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주를 섬겨 검색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검색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많은 분들이 여기 검색이라는 단어를 보고 검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검색하고 보냈다 검색을 왜 했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자꾸 못 먹고 나면 자꾸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아무도 안 가도 되니까 기도하기 방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이 뭐요 기도입니다 아멘 성교는요 영적 싸움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교 현장에부터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이 펼쳐진 게 볼 수 있어요 33장의 현장은요 문화 허감 문화 환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과 허감 경제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놨는지 수천 년 동안 기도의 힘 성령의 힘 이 동력이 없이는 성교 한 발걸음도 모름지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성교사님들 정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심정으로 내가 처음 파종된 성교사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가슴에 내가 평소 때 늘 가지고 있던 캐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2분주 금요 기도 시간에 237 장로를 세우는 발대식이 진행되는데 237개 나라별 장로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237 이제 성교팀이 구성이 됐지요 각 나라별로 237 성교팀이 구성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여서 딱 하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구 서지 마세요 어쩌자 어쩌자 그건 뒤에 이야기 먼저 모였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사드라 저는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정은주 그러면 닉네임이 기도하는 사람 그랬어요 왜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냐 철하니까 닉네임이 전도에 미친 사람 딱 두 가지였어요 평신도 때 전국 지표를 다 전국 1년 100개 이상 전도 제가 옛날에는 유목사님보다 더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유목사님 교회에서 초청에 내가 안 갔어요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난 몰랐어요 합숙하니까 영원사문이 우리 왜 그때 좀 오시가 간증을 했는데 시간도 안 왔었어요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올라갈 수 있고 낮추면 내려갑니다 생사하복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답이 나와요 모두 성교지 달라가면요 부담부도 되니까 한 성교지만 달성하고 기도하라고 돈 내기를 준 건 하나씩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강조 역사하시는 그 이제 성교 열매가 예원교회 자아 성교 현장에 활적으로 맺히기를 기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유명한 미래학자 견제학자 피트 드러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조직 내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조직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교회적 성교적 적용할 수 있는데 모이는 교회 헛어지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모이고 헛어지고 그렇게 안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머신처치 아시겠어요 메뉴먼처치 머신이 머신 기계적인 처치 한국교회 보세요 올해 백년식 80년생 70년이 된 남대원교회 비롯해서 교회들 보시라고 그냥 머신 처치 유럽교회 보세요 머신 처치 메뉴먼처치 기념비적 교회 기념비적 기념기념 관광지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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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돌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갈등이 나고 싸우기 나고 맨날 모이고 해이 나고 저거끼리 모여서 머신 기계는 그냥 그 자리에 쫄잖아요 머신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그래 돼 버리고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판다 일관지 보죠 조신일보다 무슨 동아리 보세요 쫙 교회를 팔고 사고하고 있습니다 안 돼가죠 교회는요 생명적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는 무먼트 상태가 돼 무먼트 움직여야 돼 그 핵심 바로 뭐요 뭐로 움직입니까 전도와 성교로 전도와 성교 포인트 여기 영적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자별합니다 자별해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성교 우리끼리 자라고 아니에요 밖에 외부에 외부를 성교야 돼 외부를 성교야 돼 내부는 안 해도 돼 내부끼리 놀면 망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본당 본당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미 2030 뭐임야 2023년 237 성교 원년이라는 영적 캐치프레이저를 걸고 도전했습니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은약적 비전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실제로 응답하셨느냐 본당 선당이었어 첫 번째 성교 망대인 콜롬비에 갔고 237개 이 중직자를 이제 세워지면 이제는 성교 역대인 확 불이 확 붙게 되어있어 새가 되기 온다 당신은 성교를 위해서 불렸습니다 딱 나라 원하는 나라 어디냐 저분은 오는 쪽쪽 다 꽂아 꽂아 성교로 세워진 여운교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 여운교회를 하나 지금 237 성교 시대 주의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맡은 직분을 통해서 각 기관 각 부서의 지역과 이 삶의 이 현장에서 영계 무음 못해 일으키는 그런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강단과 여러분이 영계 흐름을 쫙 완전히 올리실 강단과 흐름을 같이 쫙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성교지요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성교사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계 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교사예요 아멘 대회 가는 성교사는데 여러분이 성교사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있으면 성교사라고 예수가 없으면 성교지라고 같이 보시고 나는 현장 성교사라 아멘 현장 성교사로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린 237 성교시대의 주역으로 사무운동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원교회 성교주의를 맞이해서 237 성교시대의 주역으로 모두 다 스윙받 퇴계하야죠 예수의 성교시대의 성교시대의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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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